자 안녕 난쟁이 분들 반갑습니다 이소연 이에요 어 오늘은 왜 이렇게 화질이 엄청 똥구리고 이렇게 뭔가 영상을 급하게 올리시나요 하시는데 제가 이제 드디어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자취방을 이제 잡으려고 지금 이사 준비 있는데 이제 짐을 옮기다 보면은 조명도 빼야 되고 카메라 장비 같은 것도 다 빼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영상이 한 일주일 정도 업로드가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공지사항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업로드하고 있구요 음 일주일 뒤에는 새로운 집 소개하면서 그리고 이제 곧 실버 버튼도 온다고 하니까 실버 버튼 소개 영상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일주일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 열심히 이쁘게 집 꾸며놓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난쟁이들 자 그러면은 공지 영상이었구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만